시작하겠습니다. 이것 좀 말하기. 준호 근데 오늘 왜 안와 학원에. 준호야. 왜 오늘 학원에 안와. 목소리 안 들려. 빨리 하자. 따라 읽어야지. 목소리가 잘 안 들려. 뭐라구요? 목소리가 잘 안 들려. 목소리가 잘 안 들려. 목소리가 잘 안 들려. 목소리가 잘 끊겨 준호야. 왜 오늘 왜 안와 학원에. 목소리가 잘 안 들려. 목소리 너무 끊겨서 지금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. 수업을 할 수가 없어. 다시 선생님이 좀 이따 다시 할게. 너무 뿌시옥뿌시옥 거린다. 목소리가 잘 안 들려. 목소리가 잘 안 드세요. TIG LIKES TO DIG TIG LIKES TO DIG TO DIG 언제부터 연습했어요? 저 어제요 OK, 여기서 TIG CAN DIG 지금은 땅 파는 것을 할 수 있다 OK, 그래서 뭐였더라? TIG CAN DIG 여기서 TIG OK, 뭔 소리? TIG는 할 수 있다 TIG는 땅 파는 것을 할 수 있다 OK, 연습이 부족한 것 같네요 연습도 하고 다시 연락 주세요 TI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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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IG